안녕! 비옷과 모자를 접어볼까요? 비가 올 때 쓰는 비옷과 모자예요. 알록달록 색종이로도 접어봐요. 먼저 비옷을 만들어 볼까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 3등분으로 표시선을 만들어요. 위의 부분을 뒤로, 뒤로 잡아요.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3등분하여 3분의 1만 안으로 내려 접어요. 뒤집어요. 안으로 접어요. 중심에 맞춰서 옆으로 살짝 당기며 살짝 당기며 눌러 접어요. 옆으로 살짝 밀면서 눌러 접어요. 옆으로 살짝 밀면서 눌러 접어요. 옆으로 살짝 밀면서 눌러 접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요. 뒤로 잡아요. oben잡은kan ok 아 위에 부분도 뒤로 져봐요 비옷 완성 모자를 잡아 볼까요 모자는 비옷 색종이의 1 4분의 1 크기만 되는 걸로 준비하세요 표시선 을 만들어요 안으로 반 접어요 앞장 을 안으로 아래로 내려 접어요 뒤집어요 안쪽으로 3등분 되는 지점에서 안으로 접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1분의 1 지점에서 안으로 접어요 손가락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1분정도 2분정도 1분정도 아 위에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요 아 뒤집어요 모자 완성 비옥과 모자가 완성되었습니다